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사악한 우정 누가복음 23당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다고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왜 원수지간이었을까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아마도 영역다춤이 아닌가 합니다. 원래 동물적 감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속 권력자들은 자기 영역에 매우 빈감합니다. 마치 동물이 자기 영역을 침범한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것과 같습니다. 개는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비물을 묻히고 다닙니다. 헤롯 왕조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실 때 유아학살로 유명한 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에도민으로서 로마의 속국인 유대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BC 73년부터 BC 4년까지 왕로롯을 했습니다. 비록 이두메인이지만 요한 히르카누스가 BC 125년에 이두메, 에도므을 정복하여 모든 이두메인들을 강제로 한례를 받게 하여 유대인화했기 때문에 명목상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은 자신이 에도민이라는 출신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노스의 손녀인 미리암레와 결혼했지만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오자 왕비 미리암레와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살해하고 하스몬 왕조의 피가 섞여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 없앴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육신으로 오실 때 유아학살로 유명한 왕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날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박사들을 불러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보고해달라고 은밀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무난하고 그냥 자기네 나라로 가버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두 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레미아는 에레미아 31장 15절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헤롯대왕을 이은 두 번째 헤롯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왕이며 그의 이목동생 헤롯 빌립은 아내 헤롯이야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비판한 세례요한을 목 베어 죽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가 빌라도와 원수지간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친구가 된 자입니다. 세 번째 헤롯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대왕의 손자로서 헤롯 안디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도 야고보를 목 베어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왕인데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고 정통파 유대인의 비유를 잘 맞추어서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고 유대인들은 외모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여와 같다고 하면서 추종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화에 나오는 신인 얼굴과 풍채를 가지고 들어와 시돈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척하다가 축에 먹어 갑자기 죽었는데 역사에도 그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헤롯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 아그리파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왕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죄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70세까지 장수하였고 친유대 정책을 펴며 로마에 저항하지 말라고 군중들을 설득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130년간의 헤롯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 유무 문제를 놓고 빌라도가 도움을 구했던 왕은 헤롯 왕가의 두 번째 왕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둘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 13장 1절 말씀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헤롯 안디바는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분할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의 재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 바쳤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헤롯 안디바가 빌라도를 원수로 여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동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헤롯 안디바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여 자기의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재물로 사용한 데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재물에 섞었을까요? 갈릴리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갈릴리에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는 열성당원으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대 총독인 빌라도는 군사를 보내서 반란자 유다와 그 추종자들을 처형하게 되었고 그 피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6월절 재물에 섞어 성전에 바치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본보기로 끔찍한 피재물을 예루살렘 성전 재물로 바치게 하므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악행으로 보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6월절 재물의 갈릴리 사람 유다와 추종자들을 죽여 피를 섞은 것이 여우와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이 반란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구역 관할의 책임자인 자신에게 넘겨서 신문을 하고 형을 집행하든지 해야 하는데 빌라도가 남의 영역에 넘어와서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범죄자를 처단한 것에 대해서 붕괴하며 부글부글 끌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빌라도의 무례함을 복수해 줄 것이라고 헤롯 안디바는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번에는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진 예수님을 포박하여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어 신문하라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시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빌라도 네가 나를 왕으로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헤롯 안디바는 흐뭇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과거의 갈릴리 피재물 사건에 대해 용서를 하고 친구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어서 갈릴리 관할의 헤롯 안디바에게 신문권을 넘겼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상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심으로 법정에 세웠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받도록 넘겨주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이 놀랍고 신비한 능력과 유대 사유의 큰 이슈가 되신 예수님을 정주했다는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희롱하고 조롱을 했지만 사형죄로 언도하지는 않고 그냥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전에는 갈릴리 사람의 피를 6월절 제물에 섞어 예루살렘 성전에 파치게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고 더구나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제압을 당했고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정주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헤롯 안디바에게 그 두려운 일을 넘기려고 했지만 헤롯은 영특한 여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롱만 하고 정주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권을 토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외경인 베드로 복음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명령을 내린 것은 빌라도가 아닌 헤롯 안디바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복음소에는 빌라도와 달리 손을 씻기를 거부한 것은 분명히 헤롯 안디바와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사악한 플레이가 바로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의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으로 정주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한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우정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